안녕하십니까 공인유사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우리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죠 7월 10일서부터 지금 시행이 됐는데 확인설명사항과 확인설명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사항은 기존의 것에 추가됐죠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출제할 때 개정되는 부분은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요 문제네가 진짜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요 이 개정되는 사항이 꼭 시험에 나오는 거냐 그동안의 재판단을 봤을 때는요 그동안 경향을 봤을 때 개정된 해에는 잘 안 내요 개정사항은 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공인유사법 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설명서가 지금 7월 10일날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는데 설명서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하든 안 하든 우리가 실물 가면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썼습니다 원래 이제 정규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정규 강의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설명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 법령상 확인 설명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에 우리가 10가지로 암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가 우리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확인 설명사항에는 기존의 것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는 이걸 설명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이걸 설명해라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에다가 주택 임대차 중개할 때만 추가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오래 묻는다면 주택 임대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가 임대차라면 이거 해당사항 없다는 거죠 그럼 주택만이에요 거기다가 임대차입니다 그럼 주택에 매매를 할 때는 이 사항을 설명할 일이 없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중개할 때 우리 기업공사가 중개은행에 설명할 사항을 추가해놓은 겁니다 이게 왜 들어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되시죠?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워낙 지금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기업공사가 설명하라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그럼 주택 임대차 시에만 이 부분이 설명 의무가 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추가된 게 관리비 금액과 산출 내역을 추가해놨죠 그러니까 관리비는요 1년 평균 거를 얘기합니다 1년 평균 거 브리핑 나가게 되고 그 산출 내역까지 모두 기재해야 돼요 수도세가 포함된 건지 전기세가 포함된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관리비 부분이 왜 설명하라고 나왔을까 특히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는요 주거용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 그 증액 제한이 5%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5%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시세와 안 맞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일부 임대인 중에 일부가 이게 임차료를 관리비로 전환시켜 갖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료는 5% 제한에 걸어놓고 이거 위협하면 안 되니까 걸어놓고 관리비로 관리비 쪽으로 해갖고 임차료를 더 받는 거죠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관리비 부분을 모두 브리핑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입세대 확인 전입세대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이 주택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그 성명과 전입일자가 언젠지 이거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인 경우 이제 열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이거 열람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전입세대 열람 교부에 원한 사항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세대주가 누구고 동거인이 어떻게 되며 그 성명 그 다음에 전입일자까지는 이제 내가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첨부하여 동사무소 가서 여기 누가 지금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한번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항을 브리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주임법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주의 시의무가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정보주의 시의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다가구가 주로 문제가 될 텐데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미납세나 미납 지방세가 아주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납세 완납 증명 납세 체납한 게 없느냐 이 사항을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아예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제시하지 않는다면 열람하는 거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동의로 가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원칙적으로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확진일자 부여 현황이라든가 또는 이 납세 체납한 게 있는가 납세 완납 증명을 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제시하는다면 열람하는 거에 동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일단은 임차인한테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임대리 정무지심과 있다는 거 나아가서 소액임대차에 있어갖고 이건 이제 설명 다 해줘야 되고요 소액임대차에 있어가지고 임차인 보호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액임차인들이 결국 보증금을 결국 못 돌려받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의 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라고 했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확인설명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럼 소액보증금 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따진다는 거 그럼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이 현재 1억 6,500만 원이죠 그 이하로 왔을 때 경매시에 5,500까지 최우선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개정된 게 1억 6,500만 원으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이 올라간 게 23년도 2월 21일이었죠 그럼 그 전에는 서울이 1억 5천만 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인을 그렇게 설명을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 넘어갔을 때 최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 하나는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뭐 허그 이런 데 이제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사항도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이제 뜯길까봐 임대사업자들은 보증에 가입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이 보증수수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요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7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만 이 네 가지가 추가돼 있다 네 가지가 그럼 상가임대차는 아니고요 주택매매할 때도 이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일단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 사항은 두음자를 저는 관전정보로 일단 땄습니다 관,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그리고 임대인의 정보지시의무, 정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한 사항, 보, 관전정보 관전정보, 이렇게 네 가지로 한 번쯤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이 정도 설명사항이 추가돼 있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거는 우리가 개정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23년도 이 부분은 미리 개정이 됐던 건데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요 이 사항을 설명하라고 그랬죠 확정일자 비유기관에 정보지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임대인에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것을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인은요 임차인한테 확정일자 부여현황,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공은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걸 설명해줘야 돼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걸 설명해줘야 되고 나아가서 이걸 갖다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설명을 해주게 돼 있죠 구분되세요? 비슷하지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법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건 약간 논외인데 주택임대차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시에 신고사항이 추가됐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사항에는 개혁공사가 중계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혁공사 인적사항은 신고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추적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만약에 중계거래였어요 개혁공사에 그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런 것들 인적사항을 모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나아가서 중계행위란 우리 소공사 있죠 소공사의 성명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사 성명이 들어갔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 개공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고 소공, 중계행위란 소공도 그 성명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설명사항 추가사항은 이 정도만 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요 자 근데 이제 설명서가 문제죠 그래서 설명서는 워낙 출제를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명서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개정이 된 게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영문서식을 빼고 4페이지였거든요 4페이지였는데 6페이지로 들었어요 많이 내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을 보시는데 중계산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금 표시하게 돼 있고 이건 기존과 똑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갔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거용 오피스텔 원래 기억나십니까? 우리 오피스텔은요 이걸 주거용으로 쓰던 업무용으로 쓰던 우리는 대장상 용도로 설명서를 작성한다는 게 그동안 국토부의 입장이었거든요 실제 용도가 아니고 대장상 용도로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모두 2번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쓰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이 주거용 건축물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주거용 서식을 쓰라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하고 제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 질의를 넣어놨어요 주거용 오피가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주거용 오피라는 법정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법정 용어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서식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해석상 아직 답변을 지금 제가 못 받았습니다 주거용은요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가 되는 오피스텔이 있고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입신고가 되는 것은 일단 주거용으로 판단해야죠 그럼 이 서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또 의문점이 남는 게 뭐였냐면 이것도 지금 국토부에서 제가 질의를 보낸 지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 답변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 기한을 계속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제가 질의했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그럼 보수를 어떻게 받는데 그럼 그동안 국토부의 입장은 보수에 대해서도 설명서를 비주거용으로 썼다면 비주거용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용을 썼다면 주거용으로 받는다 그렇게 해갖고 대장상 용도로 가라고 했거든요 실제 용도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러면 결국 주거용으로 보수를 받느냐 오피로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답변은 아직 못 받았는데 결국은 그럼 전입 신고가 되는 것은 주거용 서식을 사용하고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로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5천만 원 미만 거래 같은 경우는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주택이 더 세요 5천만 원 미만은 0.5%고 그냥 5P를 조용한다면 0.4%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건 질문 제가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답변이 오면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들어왔다는 거 이해되시고요 매매교환 임대차 기준과 똑같죠 그럼 이제 확인설명 근거자료 우리 제시했던 거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추가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기준과 근데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거 지시가 됐는가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지시가 됐는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시가 됐는가 이게 바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임대인이 지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지시가 됐는가를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이제 대상물관의 상태화난 자료유구사항란 이 부분은 기존과 똑같고요 유의사항란도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개혁공사 기본확인사항에요 그럼 대상물관의 표시라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난 권리관계란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권리관계란의 원래 기억나십니까 등기부기지상란이 있었고 민간임대 등록여부 다가주택확인서류지출여부 계약갱신요건 행사여부 이게 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을 지금 따로 4번에 따로 바꿨죠 추가했고 등기부기지상 권리관계는 그야말로 등기부기지상만 여기다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었을 때 수익권과 수익권을 나눠서 기재하는 거 이렇게 이제 현재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지상란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소식과 지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4번 난이 지금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확인설명사항에서 추가된 사항 그 사항을 소식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소식이 전면적으로 현재 개정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확인사항 그래가지고 임대차 중개할 때 이 부분을 기재하는데 주택임대차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도 그럼 포함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확정일자 부여연항 정보 임대인 자료 유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열람에 동의를 했는지 그러면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라는 것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걸 설명했는가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임대인 자료 제출했는지 동의를 해줬는지 열람하는 거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권리가 있다는 거 설명했는지 이걸 체크하게 돼 있고 전입세대 확인서 이거 확인서를 제출했으면 확인해 제출 안 했으면 이때는 미확인해 이렇게 체크하고요 열람 교부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하고 체크하면 되겠네요 문제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담복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를 기재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6,5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개정된 게 작년 23년도 2월 21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1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면 23년도 1월 21일 전에 만약에 저당이 들어와 있다 그럼 그때는 여기다 1억 5천 기재해야 돼요 임차인화 범위가 1억 5천 기재하고 최우선 변제는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재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담복권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그 임차인의 범위를 적는다 여기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입니다 이건 기존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란에 같이 있었는데 이게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이리로 들어왔고 계약경 신용권 행사 여부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 확인서를 지출 여부가 빠진 거예요 그 다가구 주택 확인서를 지출 여부가 이 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이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임대차 중계할 때는 기재를 그대로 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게 충격이라기 해서 조금 죄송한데 계약공사가 임대 4번 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해가지고 여기에 임대인, 임차인, 계공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특이점이 임대차 확인사항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인설명서에는 계약공사와 중계행위를 한 소속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게 돼 있죠 근데 특이점이 여기 계약공사는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설명했음을 확인함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돼 있어요 이거 서명 및 날인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출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임대차 확인사항 난에 임대차 확인사항 난에 계약공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라고 하면 틀렸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한 번쯤 기억해 두세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자는 보증에 대한 사항 설명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후에 이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죠 최우선 변제금은 결국은 근제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틀리게 낸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또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 서식에 바뀐 게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뀐 게요 여기 5번 난 입지 조건난 이 입지 조건난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함기했냐면 기존 서식에 입지 조건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기억나세요?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주차장은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주차장 그 다음에 주거용 서식에서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을 기재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입지 조건난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중전서식과 똑같아요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판매 및 의료시설 있죠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서식을 만들면서 약간 미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솔직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확인 설명 사항이 대통령 영예에 있거든요 대통령 영예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나아가서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은 판매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 영예에 돼 있는데 우리 시행규칙 그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서식을 만들면서 판매와 의료시설을 빼먹었어요 그럼 사실상 주택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얼마가 떨어지는지 백화점이 얼마가 떨어지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아가서 의료시설 이런 경우도 이제 의료시설이 얼마나 종합의료시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빼먹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판매 의료시설은 전부 다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쯤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염두에 둡니다 판매 의료시설이 입지 요건에 빠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또 바뀌었죠 그럼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경비실 관리 주체만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만 있었는데 여기에 관리비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관리비 우리 브리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브리핑하는데 관리비 총 금액을 기재하고요 관리비 브리핑할 때 포함된 비목이 무엇인지 모두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수도료, 가스, 난방, 인터넷 사용료 뭐 TV 수신료 그 밖의 비목 이렇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내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기를 또 별도로 수도를 별도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확실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 방식이 임대인이 직접 부가하는 거냐 아니면 관리 기획에 따라 이제 부가하는 거냐 그래서 그 밖의 부가 방식이냐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부분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대별로 이제 총금액에서 이렇게 분할하여 금액을 나눠가지고 지금 부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법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모두 표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왔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둡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관리비 그럼 관리비는 1년간의 평균 관리비를 적게 돼 있어요 1년간의 평균 관리비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에 취득시 부담할 주세율 이것은 기존 서식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개혁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개혁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기존에 8가지였잖아요 근데 9가지로 지금 늘었죠 임대차 확인 사항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혁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럼 세부 확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여기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 시설물의 상태란도 기존과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이것도 기존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고요 환경 조건도 기존과 똑같아요 똑같고 다만 보이세요? 여기 세부 확인 사항에 현장 안내가 들어갔죠? 이 부분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는가 표시하게 돼 있어요 개혁공사가 했는지 소공했는지 중개보조했는지 이걸 표시하게 돼 있고 중개보조원 사실을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해당 없으면 현장 안내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너무 잘 알아서 이거 나 갈 필요가 없다 그랬으면 이제 현장 안내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손님이 이건 여담입니다 손님이 한 번 보고 계약하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몇 번 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실 손님은 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갈 때는 개혁공사가 보여줬어 두 번째 갈 때는 우리 소공이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갈 때는 중개보조원께서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 실무적인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협회라든가 교육을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가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부 확인사항을 어떻게 암기했냐면 실시벽환으로 암기했죠 세부 확인사항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이건 사고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륜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현장 안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 물건의 권리상난 시설물의 상태란 벽면 바닥면 도배상태란 환경조건라이인데 어쨌든 환경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 소식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현장 안내 이 부분이 들어왔다는 게 아주 좀 특이합니다 세부 확인사항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보조원 사실을 고지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안 할까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내용 기존과 지금 똑같고요 여기 서명 및 나린 칸 똑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 서명 및 나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공과 중개행위한 소공은 서명 및 나린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나린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개공과 중개행위를 한 소공 서명 및 나린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맞았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서명 또는 나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나린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맞았어요 시행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임대차 확인사항에서만 서명 또는 나린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설명서 작성요령이 여기 쭉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서 작성요령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등기부기제사항 2번 난이죠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여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신탁 등기 요즘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주택에 신탁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탁 사실 반드시 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탁 원부를 반드시 열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신탁 물건임을 적고 신탁 원부 약정사항에 명시된 대상원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요건 그러니까 수탁자 및 수익자가 동의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 모두 확인하여 그 요건에 따라 유의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여기다 기재를 해주라는 얘기죠 권리관계란에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데 이게 만약에 신탁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반드시 이게 임대차 계약 수익자라든가 또는 수탁자가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부를 확인하여 그걸 반드시 기재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담 우리 공동담보죠 이 부분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담보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지금 저당을 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담보의 경우는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여 채권 최고액 등 권리관계를 확실히 설명해 줘야 되죠 그리고 예시까지 해놨어요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다세주택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제당권 현황 전체가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물건에는 공담물건에 안 들어가 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자꾸 해갖고 전사회의가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일부 의실의 공동체품제권이 마치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제당권 채권 최고액인 것처럼 중개의뢰인을 속이는 경우는 공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에 걸릴 수도 있고 거짓된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권리관계에서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확인 사항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어려운 점이 없는데 최우선 변제는 말씀드렸듯이 근제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수액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뭐 여기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는데 관리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리비는요 1년간의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금액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다 1년간의 관리비를 산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그 사유를 모두 적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년간의 평균 관리비를 적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기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 안내가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 개정된 선식이었는데 그럼 이제 비교 정리해 보면요 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임대차 확인 사항이 새로 들어온 거죠 주거용에만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 주거용에는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관리비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입지 조건에서 판매 시설 의료 시설이 빠졌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이제 확인 설명서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에서 환경 조건 밑에 현장 안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우리가 실, 시, 벽, 환으로 암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했었는데 이제는 세부 확인 사항을 의료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 현장 안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돼요 이걸 협력을 요구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현장 안내 부분은 주거용 소식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거용 소식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의 년도에 출제를 잘 안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무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고 혹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가볍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당의 년도에 개정된 사항을 물어본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걸 물어본다면 대단히 쉽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만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모두 합격을 기원 드리고 개정 사항 요약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